안녕하세요. 프린스의 연구소 더빙 팀장 코코입니다. 먼저 글리치를 도와줄 플레이어는 작업, 작업 플레이, 락스타 생성, 임무, 타이탄 작업을 실행합니다. 글리치를 적용할 플레이어는 먼저 락스타 생성, 임무, 레이스를 선택해 작업을 즐겨찾기 하세요. 플레이 목록, 목록 생성, 즐겨찾기에 등록한 작업주가 레이스를 추가합니다. 플레이 목록을 저장합니다. 플레이 목록, 내 플레이 목록, 확인 문구가 뜨면 친구의 세션에 접속하기를 누른 뒤 약 2초 정도 후에 예를 연속해서 누르세요. 시설 밖으로 나갑니다. 오플에서 마크2를 파괴했을 때 모스 보험 회사에 관한 안내가 나오지 않으면 성공입니다. 이후에 오플에서 마크2 소환 쿨타임이 끝나면 오플에서 마크2가 소환되고 파괴되어도 주변에 쿨타임 없이 스폰됩니다. 이는 플레이어가 탑승한 상태에서 발생한 폭발에도 적용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